그럼 다들 오늘도 열심히 무공 수련에 정진하거라. 알겠느냐? 네! 사부님! 사부님께서 무슨 일로 막내를 부르신거지? 막내는 사부님을 따라 안치러 올라가거라. 사부님께 도착해주세요.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잘 살펴보거라.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잘 살펴보거라. 네가 우리 홍문파에 들어온 지도 꽤 되었구나. 이제 슬슬 너에게 무공을 가르칠 때인 것 같다. 내 옆에 있는 책장을 살펴보거라. 눈에 띄는 책 한 권을 찾을 수 있을 게다. 왼쪽에 있는 책장에 가까이 다가가 F키를 누르면 책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잘 살펴보거라. 레벨이 오르면 K키를 눌러 책을 펼쳐보거라. 네가 수련할 수 있는 조식을 알 수 있을 거다. K키를... 이리 오너라. 그래, 책은 잘 살펴봤느냐. 네가 수련할 수 있는 무공을 알 수 있을 테니 앞으로 레벨이 오를 때마다 첫 틈이 살펴보거라. 내가 직접 가르치고 싶지만 아직 그럴 몸이 아니구나. 책장에서 얻은 책을 연무장에 있는 영무기에게 보여주거라. 그러면 영무기야 할 게다. 나가서 왼쪽으로 가면 영무장이 보일 거다.